아줌마 여기 대피해주세요. 젓가락 젓가락 아줌마 여기 대피해주세요. 떡바이트. 네. 우와. 아 이거 처음 먹어봐. 아 이거 맛있다. 미쳤다 이거.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아 좋네 이제 곧 먹겠네. 아 뜨거워. 아 뜨거워. 아 뜨거워. 뭐해요 형. 죄송합니다. 맛있다. 아 우리 지진이 형 정말 완전 우리 거야. 자 눈씩 빼겠습니다. 지진이는 정준하보다 형이다. 하나 둘 셋 고. 지진이 형이 몇 년생인데요. 누군이 동갑이십니다. 아 형 아니니까. 진짜요. 아 형 옆에서 좀 알려주세요. 너무 맛있어서요. 먹느라고요. 먹어보세요. 진짜 맛있어요. 엄마 친구 같으면 사서. 저도 안 주면 안 되는 거죠. 네 죄송합니다. 아 형 정말 얄미운 스타일이야. 말로기네. 지성 씨 문제 한 번 더 갈게요. 이 형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. 아니 지진이 형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. 이 형 굉장히 화 많이 내주세요. 지금. 아 지금 저 보셨죠 지성이 많이 화났어요 지금. 지성이 형이 제 말씀이 없어요. 아까 일어나서 양손으로 인사하던 지성이 지금. 정말 쉬운 문제 드릴게요. 진짜. 1 더하기 1 이런 거 주세요. 동의 문제입니다. 뱀의 혀는 두 개다. 하나 둘 셋. 엑스. 엑스. 형 이렇게 갈려주지 않으세요? 아니 젤리야. 잘했잖아요. 방금 좀 먹자. 이 형한테 잘했진 거 아니에요? 이게 크기잖아요 이렇게. 심청전 하시겠습니까? 심청전에서 심청이가 빠진 곳은 육각수이다. 하나 둘 셋. 엑스. 방에 크게 엑스 하시는 거. 아유 아니에요. 이 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? 너무 싸인이죠. 그러면 베리 씨가 정답을 맞추면 인정하겠습니다. 임당수. 임당수. 저 옛날에 런닝면에서 이거 한 번 풀 줄 알았습니다. 나란 눈물. 임당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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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기억 다 합니다. 역시 게리의 형은 더 사랑하다. 아. 다 사랑합니다. 용어 문제만 맞추면 그냥 식사 같이 하시면 되겠죠. 어. 곤충으로 돼. 그러니까. 맨조개가 있죠. 다 쓸 것 같은데. 흑뚜라미. 흑뚜라미. 흑뚜라미가 우는 이유는 배가 고파서다. 하나 둘 셋. 엑스. 아 밥 먹게 생겼네 이게. 엑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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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먹어요 우리. 루비나 지성아 먹자. 드세요 드세요 드세요. 이유는. 이유는 전혀 안 그런 것 같아요. 뭐 어떻게 합니까. 아녀. 사랑 찾아 나오겠죠 사랑 찾아.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. 아유. 아유. 아유 감사합니다 맡겨주세요. 아 너무 맛있다. 아우. 히트 히트 히트. 히트 히트 히트. 하나 뽑은 건데. 네 알겠습니다. 야 수지가 좀 뽑자. 그래 그래. 아유 감사합니다. 우리 은색 한 번 뽑았으니까. 그렇지. 원래는 그렇게 못하고. 잘 못하고. 잘 못하고. 이거 제일 먼저 얘기했어. 왜 이렇게. 왜 이렇게. 왜 이렇게. 왜 이렇게. 왜 이렇게 서있어라.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. 내가 지금 딱 보니까 오주의 마법사네. 넌 허수아비야. 아우 잘 돌린다. 와 이런 거. 준다 준다. 0이 2보다 크대인거죠.